까지 먹게 되면 굉장히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이 올라가고 그게 피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는데 뾰루지가 올라올 것 같다라고 걱정되는 분들은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돼요. 아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굴 같은 데 많이 들어있다고 알고 계시고 또 소고기 같은 데도 들어있지만 실제로 단위 그램당 아연이 가장 풍부한 음식은 우리가 이제 풍마늘 가루라고 하지만 사실은 곡물이나 채소에 들어있는 아연은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데는 조금 방해를 받는 물질들이 많이 있어서 멸치 드세요. 멸치? 아연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우리 맥주 먹을 때 멸치 많이 먹는데?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멸치가 잠을 잘 오게 하는 트리프토판에서도 가장 트리프토판 함량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연의 함량도 멸치가 많다. 고등어라든지 멈치한 치에도 있지 않을까요? 네, 있는데 멸치에 가장 많아요. 멸치도 커다란 국멸치보다는 중간 크기 멸치인가? 그게 멸치 볶음 하면 제일 맛있는 크기거든요. 이 마른 멸치를 중간 크기로 조금 드시면 아연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혈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크롬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크롬은 알아요, 크롬. 크롬. 뽀로로에 나오는 크롬. 크롬이라고 하니까. 크롬은 이렇게. 오, 맞다. C-R-O-M 이렇게 해서 나올 것 같은데. C-H-R-O-M. 크롬에서 우리 이다도 씨는 너무 잘하시네요. 크롬 아세요? 크롬이라고도 하고 크롬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크롬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굉장히 밀양의 무기질의 한 종류예요. 우리가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미네랄이라고 하는데 칼슘이나 마그네슘은 굉장히 무게가 무겁고 크롬은 굉장히 밀양의 무기질의 한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크롬이 부족하면 실험을 해봤더니 크롬이 없는 음식을 쥐한테 많이 먹였더니 그 쥐들이 막 당뇨병 증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크롬은 사실은 부족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내려가고 심지어는 중성지방 수치도 올라갈 수 있다는 논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혈당이 높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크롬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가 있어요? 크롬이? 크롬은 초기에는 맥주염호나 버섯이나 현미 같은 데 풍부하게 들어있다고만 알았는데 최근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의외로 크롬이 많은 채소가 브로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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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